내가 오늘 1시. 라면, 라면! 도시락이 하나밖에 없네. 오늘 도시락 이거 하나 나눈 거예요? 맛있겠다, 편도. 내 김치가... 이거밖에 없지. 3개를 샀네. 참맛이, 참맛. 전비지, 전비. 전비죠, 전비. 난 전비. 전비, 전비. 아이고. 너무 힘들어서 입맛도 없어. 너무 힘들어서 입맛도 없다고 하기에는. 많이 나왔대요. 지금 백반까지 먹었어요, 백반까지. 운동하고 오셨어요? 네? 아니요, 할머니 뵙고 왔어요. 잘하셨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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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저 먼저 방금으로 좀 놀라시겠네요. 맘이 도왔어. 아... 아우, 좋다. 좋지? 주머니도 따뜻하네. 운동 끝나고 저거 먹으면... 야, 샀네. 소세지 샀다, 저거. 아, 맛있겠다. 아, 지금 먹는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. 너무 힘들어. 잘 잘 것 같아. 정말 입맛이 이르셨네요. 하... 잘 먹는다. 아, 이제... 참 맛있게 드셔. 아, 진짜 너무 힘들어서 입맛이 없다. 뭐라고? 너무 힘들어서 입맛이 없다. 아... 입맛이 없으면... 참... 할 말이 없다네. 아, 입맛 없다네. 진짜 막 필요 없는 것 같지 않아. 아, 체력이 지금 너무... 어? 조금 어버렸네? 급했네. 나 조금... 마음이... 이 사람아... 아이고, 세상에다. 처음 먹어봐서... 동물이 잘 불닫겠네, 삐내맛이. 그러니까. 힘들었어? 아, 늦지 않았어. 그래! 아, 친구가 아주 긍정적이네. 아, 이제 맛있네. 아, 다 먹었는데 맛있네. 아, 이제 맛있네. 아, 이제 맛있네. 아, 고생했다. 아, 고생했다. 뭐야, 또. 그렇지. 밥을 느끼리 해 줘야지. 밥을 느끼리 해 줘야지. 건강해쳐요, 저렇게 안 먹으면. 이것도 귀여워. 아, 깜짝 놀랐어. 지금부터 식사죠? 이제 좀 맛이 느껴지겠지? 어우! 수만력은 좋다, 형. 민첩성이 아주. 밥 먹을 때? 진짜. 살 것 같아, 진짜. 와, 진짜 많이, 많이 먹는다. 또 들어갔어, 근데. 뭐하는 거야, 또 먹으려고? 왜요? 2차야? 합격하게 해 주세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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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식단하네, 정말. 정말 대단하다. 그럼 그렇지. 볶은 김치 이후로 맛을 알겠더라고. 이야... 솔직히 저날 배불렀어요, 아니면 모자랐어요? 뒤에 또 할 게 있으니까 일부러 배부르게 밥 먹어주세요. 아, 입맛 없다며, 형. 아, 입맛이 없어.